ㅎ잉 네이스 뭐야 탑 찢어버리는데 렌가가 아 좀 아쉽다, 아 저 드리프트 느낌 없네 어떻게 저렇게 볼게요 잘 따 어 좋아요 아 이거는 버스의 냄새가 솔솔 나네요 아이고 이 시국에 허는 쪼끄매 그 rhyw 우iin 어우싫 누누 가버렷 지환이 형 나 아이돌 연수생인데 데뷔하면 상방송 출연하고 싶어가네 맞춰? 아 우리팀이구나 호수님 초라 고맙습니다 진짜에요? 진짜는 식가능이죠 뭔 아이돌 마스터야 오파푸드하고 아 진환씨는 배틀필더로 출연합시다 아니 그걸 왜 올렸어 거기다가 내가 다 창피하네 진짜 이미 단독 새로 팠어 미안한데 거기 고집팀에 만원씩 하나씩 나간다고 X됐어 그냥 아니면 다들 웃느라 톡을 못 친 걸지도 다음날 무수하노 악수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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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? 으허 뭐야 저거 감사합니다 밥 먹으면 졸려가지고 식골죽 때문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카지노 사신분 있어요 gta 지금 저한테 보여주실수 있는 분 있어요 그 카지노 구경만 하고 끌고싶은데 gta에서 살짝만 보자 손가락으로 찍어만 보고 바로 롤할게요 오케이 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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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안해 잠시 맛보는게 아니라 에피타이저랑 식사랑 후식까지 다 먹네요 쥐완님 대박 따아 씨발 화면 보장하잖아 아 뭐야 얘는 대박인데 아 이거 그렇지 오케이 아 오 아이고 난리났다 쟤 궁이 있어서 더럽다 개새끼야 퇴제워 아 데니스 좋아요 레이스 아 아 또 오네 아 왜 버려 아 왜 버려 왜 버려 아 싸움 이기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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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라이크 얼마먹냐 저거? 야 이거 4대5랑 한타하면 안됐던데 에이스 라즈르랑 쎄주가 커야되는데 아 뭐야 이거 아아아아아 시발 아니 야 아 이거 너 말이 안되지 않아? 아니 트럼드 이거밖에 없는데 아 근데 얘는 진짜 이거는 뭐 이거는 뭐 시발 어쩌라는거야 플래시스인거야 저거? 아 아 진짜 야 아 이거는 에바잖아 판정이 아 진짜 시발 아 너무 좁같애 짱스! 슈진 짱스! 진져! 아아 이 새끼 아 시발 아 아니 아 진짜 이거 궁이 어떻게 되는건지도 모르겠어 나는 아니 아니 플래시스 아니 플래시스 눌렀는데 안나가 시발 스토 걸려갖고 저거 만든지 픽 피해보라 하고 목피할때마다 머리툰 조나 세게 쳐야 아니 싸대기 아니 싸대기 빼려야 돼 그냥 이거 훅 못피할때마다 미친놈이 이거 어떻게 이따그로 만들어놨어 어어엌 어어얌! 씨스발 이거 어떻게 피해 이거를 아 좀 가아! 아으씨 박 속 터져 얘는 없잖아 개새끼 더 대 걸렸쯄 어?! 어이씨 아이씨 다 세네 그냥 야 내가 그래도 키 하나 잡았어 야 저 새끼 드디어 잡네 개새끼 와 13 14 15 뭐냐 이거 어? 전멸 없이 해줘도 뭐 다이안은 이 정도네 디딤보나 했다 바하루스 뭐야 이렇게 하면 알아듣겠지? 오케이 아니 알아듣으면 됐지 아 이게 살짝 그 중국식 영어예요 님들 잘 모르시나본데 뭐야 저거 뭐지 자야 병신인가? 가면 그걸 만족해요 저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버렸 어 힐러 하는 사람들이 이거 막 이거 이거 되게 조롱해 생색이네 생색 힐 쩔었다 막 이러고 어 내 힐 어때 히히 이러고 안되겠다 끝내자 쯧 어 되게 되게 간단하네 저거 저 아니에요 와 야 나미 1200판 했어 승년도 몇이냐 허우 쉣 이거 뭐야 이거 보여야 님들 미쳤는데 승년도 100만점인데 이사가 되겠다 바로 승년도 남위만 1200판 했네 총판수는 1500판으로 지환이가 이겼다 축하한다 이번 시즌 내로 그만하면 5천만원 진짜 가면 어떡할라고 나 아이들 기억할거에요 트윅 가서 흐흫 승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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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운다메 아 무슨 여기도부터 핑을 찍어 씨발 아 저런거 진짜 구라핑하면 안돼 아 두지 그냥 오 네이스 좋아요 그렇지 오 쉣 앨리스 팔려면 뭐야 자야 집가다 걸렸죠 야야야야야 밀어난 놈아 아 얘 쳐맞는다 네이스 좋아요 아니에요 저 되게 왜소해요 하루 한 끼 먹어서 뼈밖에 없어 근데 저를 무시하시면 안돼요 시랍 때문에 당할 수 있어요 쌈이다 쌈 쌈 쌈 쌈 오 쉣 네이스 네이스 젠장 우리팀 빅보 있었 버스 달달하네요 쥐왕님 그 얇은 다리가 왕년엔 사신의 낫으로 불렸다는데 진짜 있나요 뭐 사신의 낫이야 누누 지환이 일진 있을 땐 재론불이다 일진들 어디가면 갑자기 짐지 빨면서 가오잡는 스타일임 그걸 다 그러잖아 일진 앞에서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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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다 가면 아 씨발 X같네 이러다가 뭐라 그랬냐 여러분 이렇게 됐나 보 여기 있었냐 팔로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야 아 씨발 여기 있었냐 아이 개새끼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갚는다고 했잖아 내가 네 돈 훔쳤이야 해주세요 이건 팀 끄고 할게요 네 아니 씨발 갚는다고 했잖아 어? 내가 네 돈 훔쳤냐? 갚는다고 씨발 X나 부채네 개새끼가 고맙습니다 와우 클래식 나오면 방송 켜고 할거임 그 방송 끄고 할라 그랬는데 켜고 해볼까 한번? 클래식? 공대 하나 팔까요? 투수공대? 일단은 방송 켜서 해보다가 너무 똥냄새가 역하면 치우고 롤하고 할만하면은 공대 파서 합시다 저 얼라이언스에요 근데 따악! 아 호드냄새 X나 나네? 더러워 죽겠어 아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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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원씨 안녕하세요 아 왜 먹어 하러워 내가 저한테 오드기다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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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너무 아 시발 아 이거 그냥 싸웠어야 되는데 아 아아 진짜 아아 개못했다 혹시 공포겜 언제 하실건가요? 재밌어 아 씨바 이상한거 때렸다 아 이상한거 때렸어 힐안쓰고 잡는건데 레이스 레이스 아이고 개비 그래도 많은 이득이다 저거는 오케이 아 씨바 언제 서로 같이 녹았다 이거 아 밑으로 구를걸 아 씨발 오 쉣 레이스 젠장 믿고 있었다구 아아아아아아 진짜 징하다 에이스 다 죽여 개새끼리 그냥 에이스 견제 존나하네 아이구 아깝다 아니 나한테 플래시 쓰고 다 들어와 근데 그만큼 이해가 가야 상대방 플레이가 게블지 베인이잖아 견제해야돼 지금 카이사도 솔킬 따윈 마당에 힘들긴하지 확실히 저게 최선의 플레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이스 야 이걸 또 던져주네 좋아요 아 아 아니 리브나 왜그러냐 2번 와 애들 진짜 미치겠다 너무 던진다 와 돈도 주네 아 아 얘들아 와 어이프 던져 너무 던져 애들아 정말 아 또 잘하네 아 왜그러냐 아니 이거 길게 갈게 게임이 아닌데 까불어 까불어 카이사랑 까불어 카이사랑 까불어 아 힘드네 이게 카이사랑 베인 1대1 구독 어떤 식으로 해서 베인이 이기고 카이사랑 이기냐면 일단 닥치고 Q나 돌려 도망가 땡종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수완아 나 다사로 인데 친구지 아이씨 진짜 내가 더러워서라도 마스 찍어야지 다음 시즌에도 다이아 테두리 할 달걀 생각하니까 그냥 허아 그냥 너무 싫어 그냥 아 어떻게 다이아사랑 1이랑 같은 테두리를 주지 다이아사는 그 플레지룸스 살짝 섞인거 줘야지 어 상까지는 인정해 그래도 어 그 사라는 구간에 빠져나왔으니까 그래서 사나는 다이아 아니야 솔직히 어 캘리 캘리 10캐리